경제 자유 구역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시가 첫 외국기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고양시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한 건데요. 추성남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대화와 송포를 묶은 JDS 지구를 경제 자유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8기 고양시의 핵심 전략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도시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더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동안 고양시장은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을 돌며 87건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분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첫 외국기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건강, 복지뿐 아니라 신약과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고양시가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해외 접근성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 등으로 해외에서 선호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양 기관은 지난해 두 차례 만나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협력과 고양시 대형병원 네 곳과의 공동연구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이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